맛있어라! 음미하면서 패니까 두 배로 맛있네 네? 왜요? 님 혹시 7시 스캔 해보셨어요? 아 예 다행이네요 제 본진이었거든요 자 그다음 저그입니다 저그 혈안이니까 저그전 잘하시겠죠? 믿어보겠습니다 어? 님 토스라고요? 아... 왜 핸들에 줄라는데 왜 너 혼자 걷어차 그거를 말꾼새가 참 귀여우시네요 어? 엄청 까칠해졌어요 지금 어 참 핑계가 많으시군요 어 참 핑계도 가지가지에요 어? 별의별 핑계가 다 나옵니다 진짜 공방 빌런들을 만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핑계들을 다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이 누가 빠를까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살려준다 자 상대 기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? 어? 자 미친거죠? 야 야 내 상대로 설마 내 상대로 설마 가여워라 가여워라 어라 지어 봐라 지어 봐라 이미 마 오으음 심리전 이거 어지간하면 못 보거든요 여기다가 해체리 하나 지어줬어요 일단 야 근데 저거 이거 커너를 바로 지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못 뽑는다는 사실 병이었거든 자 캐 보자 한번 자원 973 하는 척 한번 보여줘야 돼요 973 하는 척 이제 멀티 멍거로 가는 척도 해주고 운 좋네 지금 제 노력을 무시하는 건가요 설마 멀티 먹어 주고 멀티 먹어 주고 아니 하는 척 했잖아 이들아 찍었습니다 여기서 이겨보자구요 한번 자 귀엽게 여러분들 얼마나 귀엽고 깜찍한지 이 친구가 보여드릴게요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자 이제 히드라를 찍으면은 여기서 히드라를 한 세 마리 정도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 앞마당에 캐논 부랴부랴 바뀌었죠 어 근데 이게 뭐야 왜 안나와 아이씨 아 한마리 기부했다 치키자 한마리 기부했다 쳐요 그냥 언제 할라나 궁금하다 자 야 꿈에도 모르고 있죠 아니 히드라인 거 어떻게 알았는데 개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뭐가 어우 야 잠깐만 뒤쳤는데 어이쿠 하하하 어이쿠 하위 자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 지켜야되요 아 야야야야 휘드라 3을 안 눌렀네 아 왠지 부자들아 괜찮아요 자 여기 나와있는거부터 톡톡 자 여기 나와있는거부터 톡톡 자 여기 나와있는거부터 톡톡 자 여기서 히드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히드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입장에서 까다로울 수 밖에 없죠 어떠냐 인마 톡톡 톡톡 퇴 퇴 퇴 퇴 퇴 퇴 퇴 완성되면 어떨거같애 기분이 이제 곧 있으면 업그레잎니당 아 왜 안돼 안돼 옳지 그렇지 여기야 여기 자 자 여기서 희들아 계속 나온다 희들아 계속 나와요 자 전력 차단 봤지?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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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 자 여기서 그냥 계속 괴롭혀 죽은 거예요 자 가두리 여기서 또 아 이거 좀 잘 안 깨지는데 잠깐만 자 여기서 또 때렴 건물 짓지 마라 때려주세요 어때 어? 니 본진 이제 내꺼야 자 자 본진 압수할게요 자 본진 압수 압수수색 있겠습니다 자 척추해 주세요 네? 왜 왜요?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 왜 왜 왜 게임 지고 욕을 해 사람 기분 더럽게 임마 어? 나도 사람인데 어? 자 그것도 먹어라 자 어차피 앞마당 가져가지고 상관없어요 앞마당 뺏어가지고 여기다가 썬큰 하나 더 자 여기다 썬큰 하나 더 이게 박제라는 건가? 여기서 또 하나 다 갈라나? 그러면 또 여기서 때려주세요 자 이제 때리는게 없죠 캐논이 지금 멀티도 다 파악했고 멀티 없는 것도 다 봤고 자 지금 멀티도 다 파악했고 입구도 막아줘 이거 그냥 오도가도 못하게 해 버려야 돼요 오도가도 못하게 해 이것도 지워주고 자 막아버려 돈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요 돈은 있는데 뭐 뽑지도 못해 뭐 그렇다고 해서 뭘 하지도 못해 멀티도 못해 약간 돈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약간 좀 처절한 상황 이게 내가 가장 바라고 바라던 바에요 돈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 돈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답답하시죠 그래서 또 지워주면 됩니다 아 어차피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저 없지 마세요 자 돈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썸클 두개 자 여기서 또 두개 그냥 가둬버려 참 아주 그냥 아티스트에요 게임으로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썸클 싸우죠 자 싸웁니다 이거 뭐 할 수가 없어 이거 뭐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건데 우버러드까지 여기다 오잖아요 그냥 금상천하 어? 자 님 돈 얼마 있으세요? 당첨을 잊고 웃습니다 톡톡 자 저 소중한 소중한 다크테플 한 마리 일로와세요 어디 갔으나요? 자, 드론한테 쫓기는 신세, 신세가 처량합니다 일로와 자, 일로와 그게 리븐인줄 아나, 이 친구가 그냥 그거 다 파고 알아서 나가세요 알았어, 다 가 돈도 있는데 다 지을 데가 없어 게이트를 지을 데가 없어 야, 뭐야 너 계획이 있었구나 야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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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획이 있었어? 자 자, 이거 때려주세요, 게이트 못 나오게 계획이 있었구만 미안한데 나는 돈 얼마일 것 같아? 이야 여기쯤 많네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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